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과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네로라하는 클래시로얄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였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해볼게요 장애용서로 가죠 네 여기 안녕하세요 예스테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네 아 이거 테드님 그 곰캐릭터인가봐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애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아 약들이요? 약을 많이 드실 나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드형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테드형 네 다음은 장애용서로 우리 비누 비누 안녕하세요 비오리TV 국장 비누입니다 국장인데 그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어? 직원 있어요? 누구요? 그게 바로 접니다 아하하하하하 네 아유 본인말로는 비누TV 국장이라는데 1인회사에요 1인회사 아무도 없어요 예 1인회사에요 국자 아니야 국자 아 저희 아 너무 너무 노잼드립이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비누TV에 비누님 아 저 비누님 나이 공개했나요? 아 네 나이 공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랑 동갑이거든요 친구입니다 테드형이 제일 나이가 많구요 저희 둘은 동갑인걸로 아하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네 자 다음은 우리 퐁TV 퐁TV 하창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퐁TV의 하창봉입니다 created by Pyrene X2 네 이거 스킨 저희가 만들어준건데 이거 뭔지알아요 하창봉님 하면 로켓퐁 아니겠습니까? 로켓퐁 그쵸그쵸 네 그래서 로켓인성으로 유명하시기때문에 로켓스킨을 만들어드렸구요 자아 뭐 하고싶은말씀있으세요? 카페드 오늘 우와! 뭐야 날아갔어 날아갔어 로켓쐬어 오 유코스트 유코스트 오! 죽었어? 대박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 먹을 사람 고기 많이 드세요 테드님 많이 드시고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다음은 스킨바바 파파독이에요 파파독님 안녕하세요 임페르노드래곤 임페르노드래곤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임페르노드래곤 똥카드로 뒤에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파파독님 사실 클래시로 할 크리에이터분들중에 뭔가 약간 이중에서는 실력이 비누님 다음으로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막 제가 그런게 아니라 그런 여러 파파독이 아니고 페페독이에요 페페독 요즘 사람들이 막 페페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클래시로의 실력 서열 형 저 외보세요 형 저 외보시냐구요 저는 제 실력 아시아나의 컨셉인거 저 장난아닙니다 원래 파파독이 맨날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카드레벨 높으면 세계 1이라고 제가 언제요 그랬잖아요 그런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페르노드래곤 파파독님이었구요 다음은 클래시로의 크리에이터중에 연예인병에 제일 많이 걸린 겔라님이 귀여워 귀여워 처음같은 마음 아무튼 우리 윤겔라 스킨으로 이쁘게 하고 오신 네얼굴 윤겔라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아 나 여기 인사하게 해줘 기다려봐 그거 그거 있지않아요? 겔라님 잘하는거? 뭐요? 앙겔모 쪼가는거? 앙 앙 앙 앙 겔모띠? 이거 잘하는거 아닌데?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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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 안했어 아 인사 안했나보다 다들 마인크래프트가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해가지고 되게 신나신거 같아요 아 재밌네요 재밌죠? 여기는 로얄 아레나에요 기존에 공개된 맵을 저희가 수정한건데 신기하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만들고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어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외국분이 만드셨어요 아 경이롭나 영어 잘하잖아요 우리 하창봉님 맵을 만들어준 외국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땡큐 땡큐 도네이션 아 그게 뭔 소리야? 도네이션 밖에 못해요 오늘은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아주 간단한 미니게임을 할거에요 술래잡기 할거거든요 변신술래잡기 저희가 좀 연습 좀 해봤죠 한 한두판정도 그래서 다들 재밌게 즐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래가 한명이 지정이 되구요 지정된 시간동안 나머지 도망자들은 위치를 선정해서 숨어있으면 되구요 술래는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모든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발견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첫번째판 진행하도록 제가 설명 안했네요 저는 그거에요 도블린 아 형만 형만 왜 이렇게 정상적이에요 얼굴이 뭐 정상적이에요 귀엽게 해놨어 도티형 때려라 도티형 때려라 도티형 때려라 아우 시끄러워 도티형 때려라 아우 정신없어 도티형 때려라 뭔소리에요 저는 원래 귀여워요 진짜 이분들 이거 마주치스라네 이거 도티형 도티형 사장이라 자꾸 그러면은 여기 영상 자료화면에 그거 띄울거에요 찡그린 테드찡 웃는 테드찡 도티형 조심하세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첫번째판 꼭꼭 숨어라 오 누구야 어 어 야 이거 뭐냐 벌룬 뭐냐 잡히면은 로얄에 있는 캐릭터들로 변해요 이거 벌룬 짱개 아 내가 로얄이네 로얄 아니 아니 벌룬이네요 저 벌룬하면 사실 테드형인데 벌룬 이속 느리니까 느리게 와야돼 알았지 어 어 어디와라 어허 공중 날라다녀야되는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건 맞아 야 이거 어디 숨어야되지 잠깐만 큰일났따 어 숨을때가 없는데 큰일났네 진짜 맥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어 찾았다 찾았다 한 명 벌써 찾았다 거기 다 보여요 거기 거짓말 안되시네 거기 숨은거 다 알어 여기 숨어볼까요 어딨지 여기 숨으면 모를거 같은데 오케이 아 근데 색깔이 조금 저 이제 찾습니다 바보같이 그래 니가 조금 날 가려줘 그치 그치 니가 날 가려줘 딴 데 가지마 일단은 멀리서 시야를 보면서 약간 1픽셀이라도 움직이는 곳을 제가 찾으러 갈겁니다 되게 마크 고슴인척 하지마라 픽셀은 어떻게 알았대 뭐야 엑셀이겠지 아 어딨지 와아 심각하다 아 진짜 너무 재미없다 엑셀이래 엑셀 아니 엑셀 뿐 워드워드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테드형 어떻게 잡아 오케이 오브워드 암흑 마녀 됐다 죽었어 테드찡 암흑 마녀됐대요 어떻게 된 거죠 갑시다ety갑시다 롤랄랄라 그게 뭐에요 하랄랄랄라 이거 싫어입니까 이거 마녀 아닙니까 어 운이 열려있는데 어 그런.. Concept 찾아 조립 어디갔어 야 가만 안되는데 너 아 나 간대 물에 있을 것 같아 왠지 야 니가 여기 있으면 안돼 파파도 떨어져있어야 내 반대쪽이 알겠어요 형 제가 원조술래요 형이 제 말을 들으셔야죠 파파독이 숙주 좀비야 숙주 좀비 뭐야 파파도 얘 찾았다 왜 공격이 안돼 오케이 펑팀이 나왔습니다 펑팀님 스파키 그 스파키가 제일 극혐이거든요 펑키야 스펑키 펑키 역시 제 운명은 스파키인가요 스폰키 문 열야되는데 문을 우클릭하면 열려요 테드형 어딨어요 아까 니가 문었네 자 지금 도티형이랑 겔라나 맞죠 어 아닌데 3명 남았는데 비누 빈 힌트주세요 힌트요 힌트 저 여기서 하늘을 보면 해가 보여요 아우 눈부시 해가 보인다고 어 안녕 다시 왔어 잘했어 여기다 가려져 같이 숨어있어 1 플러스 1이야 어 밀지마 테드형 아이디 보인다 두근두근두근 아우 야 되게 못찬네 괜찮아 1분 남았어 그 저희가 30초 남을 때 그걸 드릴거에요 상대방이 보이는 버프 어 여기 다 몰려있어 여기 다 몰려있어 저기 뭐 봤어요 바보서명제다 흩어져서 찾아야죠 술래들 정모를 해 다들 술래자끼 안해봤어요 여기 있을거 같은데 없네 얘가 보이는데 이거 보여야되는데 저는 관중석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15초에 30초에 그 표시가 뜨게 만들어줄거에요 여러분 어 안돼 흠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어 어 어 어 건물 위에 가봐요 건물 위에 예 네 보여요? 어 버프를 줄텐데 안주나 어 보이다 보이다 어 어 어 저기있다 저기다 어 어 나 걸렸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 여긴 흥 아 아 아 늦었어 자 스몰한 승리 비누 겔라 도티 승리했죠 왜 이렇게 마지막에 찾았는데 아 와 이거 아무맘이야 잘만들었다 이거 저희가 진짜 암흑마녀처럼 해줄게요 잘봐요 일로와 파도 찌개 못했으니까 일로와 야 왜 파도기한테도 나오나요? 찌개 못했으니까 일로와 자 여기 자 암흑마녀 박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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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기 아니야 너무 신기하죠 야 테드 형 죽여봐 테드 형 죽이면은 빨리 와봐 재밌는거 할라그래 원래 암흑마녀 킬 킬 킬 킬 죽어라 킬 예스 죽어 죽였죠? 어 죽이면은 박찌봐 우와 잘가야 테드 형 자 첫번째판은 이렇게 수머라 팀이 승리했구요 다음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야 여보 벌룬 진짜 귀엽다 이거 머리가 어 대박이네 때리고 쉽게 생겼어 실제 제 키가 반영이 되어있네요 자 그러니까 찾는사람들이 잘 흩어져가지고 찾아야되요 파파도 180이잖아 도티 형 공부할때 그거 몰라요 출제자의 의도 내가 만약 숨는사람이면 어디 숨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죠 도티 형 술래되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잘 찾으십시오 네 솔직히 도티 형이 술래되면 1분 빼야돼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마크실력이 상관이 없어요 센스에요 센스 자 바로 갑니다 레디 두번째판 고싱 오 됐다 오 누구야? 페카다 페카다 페카 느리게 이동해야되요 우윙 어 내가 범인이야 내가 느리게 이동해야되요 범인이 갑자기 느려졌다 내가 범인이야 내가 어디 숨지 페카 소리 한번 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오 이런데도 있네 윙 윙 버터플라이 이런데보다는 나 어디 숨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클났다 시간없다 시간 육촌넘갔다 그냥 여기 숨어야겠다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숨어야지 아 근데 나 찾기 너무 힘들는데 이리 간다 어 잠시만 박쥐가 너무 많아 아하하하 박쥐들 요정님들이 아마 잡아줄거에요 제가 너무 많이 숨어야됐다 오케 굿 요기 없고 그게 굿이에요? 마상카 땡클 포 유아 도네이션 어딨어 다들 뭐 숨어있겠죠 어디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잠시만 여기 문 열려있고 어 어딨지? 잘 찾아보세요 일단 한명을 찾으면 두명이 되니까 한명을 빨리 찾아봐요 한명을 찾으면 중요해 테디형 찾아 테디형 어? 보통 대부분 위에 숨어있던데 게임은 재능인데 창봉이가 로얄하는거 봐서는 재능이 있는데 어 위에 숨어있어 잠시만요 당황했다 없어 안보.. 아무도 없어 어? 저 블루팀 킹타워에 있어요 형 저 어 야 근데 진짜 찾기 힘들어 이거 너같으면 그거 믿겠니? 파도가 어 진짜 찾기 힘들어 이거 야 너무 못찾는데? 야 진짜 찾기 힘들어 이거 어디있어 어 되게 일반적인데 숨어있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지하에 아 지하? 난 지하에 없는데 내가.. 내가한테 헤매고 있어 하하하하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어? 어 졌어 왜 졌어 왜 못찾아요 야 이거 너무 못찾으니까 보이는 버프를 5초 줄게 5초 아니 저 지금 밖에 저 지금 안에 갇혔어요 제가 제가 갇혀버렸어요 지금 갇히면 어떻게 해 꺼내는 꺼내져 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되 이거 야 큰일났어 이거 돌아다니고 있는데? 창봉이형도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바인크랩트에 약간 적응이 약간 나이가 길치야 근데 나이가 길치야 아 길치에요? 지금부터 저한테 잡히는 사람은 지는 팀이에요 지금 시가 얼마 안나봐 야 그거 좀 줘야겠다 그거 보이는 버프 좀 줘라 저거 자 보이죠? 어 보인다 이제 금방 꺼질거야 이래도 못찾아 설마 이거 실화야? 테디형 테디형 숨는다 테디형 쫓긴다 테디형 쫓긴다 미노형인가? 여기있는데? 잘 숨었다 야 또 없어졌어 또 없어졌어 페카 갔어요 야 난 놀리지마 너네들끼리 아니 너무 못하니까 놀릴 수 밖에 없어 아니 어딨지 아니 어딨지 형 페카가 됐다고 해서 페카처럼 이렇게 약간 멍청하게 하시면 안되는데 페카가 되니까 시야가 안보여 시야가 쫓아지는 컵션이야 이게 와 근데 다 어디갔어 아니 아까 보여줬잖아 야 한번 더 보여주자 와 이거 너무 불쌍하다 보이죠? 형 킹타워 보세요 킹타워 한명도 못봤어 아니 어떻게 한명도 못봐 한명도 못봤어 테디형 찾으러간다 솔직히 만약에 걸리면 진짜 그사람 어 걸리면 진짜 수치다 어 테디형한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고 있어 어?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잠시만 보고도 못가겠어 보고도 못가고 있어 형 엄청 페카가 뛰어 지금 설마 난가? 아니겠지? 그냥 그냥 잡히면 완전 수치인데 수치 아니 보고도 못가고 있어 지금 아니 여기서 뭐하는거야 왜이래? 왜이러고 춤추고 있는거야 올라가야돼 저기 올라가야돼 어? 12초 10초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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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자 나가자 놀리러가자 야 결라야 놀리러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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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어려워 이게 1초 남기고 테디형 잡혔는데? 하하하하 아 뭐 테디형 잡혔나? 잡혔잖아 이거 로얄자이언트 됐잖아 하하하하 테디형은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정말 불편없네요 로자로 로자 로 로 로 로 로자 됐네 로자 송대모사 해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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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퐁티비님 왜이렇게 못찾았어요 이게 엔진가요? 변명을 좀 해 보세요 변명을 아 제가 이게 이게 펫카로 변하면은 하하하하 어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어 시야가 좁아지고 어 주위가 거매집니다 어 그래요? 어 이게 아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서 안찾아져요 이게 방지감도 되게 느려져요 네 마창봉 펫카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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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로자머리 싫어예요 하하하하 잘했다 하하하하 자! 다음 판은 거기로 갈게요! 페카의 놀이터맵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저희가 페카의 놀이터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겔라가 되게 90년대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볼게요 하나둘셋하면 점프같이 누르는 거예요 호흡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뿅!! 아 비누! 아 비누 늦었잖아! 비누!! 다시 다시 비누 형 때려! 비누 형 때려! 비누 형 때려! 비누 형 때려! 야 야야야 다시 서봐 쭉 서서 우리 뿅 그거 하자고 자 하나 누구 하면 어딨어? 비누 하나 둘 셋 어우 왔다갔다 와 여기 어디야 야잇 신경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밤으로 진행할거에요 밤으로 하늘 이쁘죠 달 있어요 달 여러분들 다들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특히나 창봉이나 겔라는 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생방송 그래서 밖에도 못나가고 하늘도 못볼거같아요 마크에서 마크하늘 되게 이쁘다 저의 하늘은 형님뿐이에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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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못올라가요 영상 다들 왜이렇게 폭력적이야 로얄하는 사람들 인성 인성 오늘 다 드러나네 이거 자 오늘 패카이벌이터는 좀 특이한게 있어요 여기 용암은 안빠지구요 여기 일로 와봐요 여기 이렇게 액자속에 들어갈 수 있어 잘 찾아볼게 그쵸 요렇게 숨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요런데도 잘 활용해보세요 야 액자 부수면 어떻게 누가 부셨어 누구야 예스테드 예스 텐드님이 부셨다 액자 못 들어가 액자 다 부셔 야 부수면 안돼 여기 숨는거야 야 이페르노 드래곤 이거 척 사내라 나 부셔 난 물브레이커다 야 부수면 안돼 요정님이 요정님이 너 죽였잖아 세계 밖으로 떨어졌다는게 무슨말이야 죽으면 저렇게 떠요 아 죽으면 스펀지점이 안되있네 자 이거 조정님들이 액자 다시 리모델링 하실테니까 게임플레이밍 부수면 안돼요 부수지마 부수지마 이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세번째판 테카의 놀이터에서 변신술내잡기 가보도록 하죠 고싱 어 됐다 오 누구야 자이어트다 테드형이다 테드형 테드형이 얼굴 끝에 잘걸리는거 같아 도망쳐 도망쳐 야 이거 하나도 안보인다 지금은 숨는시간이라 그래요 30초밖에 안남았는데 어 빨리 숨어야되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여기 누구야 비누다 비누 갑니다 5 3 자 여기 숨을땅 여기 숨을땅 아닌거 같은데 봤어 봤어 한마리 봤어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 진짜 큰일났다 한마리 봤어 어 여기 어디있는데 여기있다 으악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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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저거 회이크야 회이크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가 더 쉬운.. 나 어딨지 찾기 힘든데 이거 이 맵은 저희가 연습을 많이 안해봐서 여기는 안해봤거든요 어디서 봤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깄네? 여기서 뭐해? 호그라이저 됐어 이거 뭐야 이거 호그라이저 됐어 나 저기 위에 있네 호그라이저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딴 데 가야겠다 아 근데 어디서 봤어 진짜 잘 숨었다 여기 그렇게 숨을 데가 없는데 액자 속에 숨어있겠죠 액자 속에 다 가봤는데 도티형 지금 크라운타워 다 뒤지기고 있죠 어떻게 알았지? 저 다 보여요 여기서 액자 액자에 없고 도티형 지금 관중서 어떻게 알았지?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위쪽에 있는거야 도티형 나 찾았다 찾았어? 여긴가? 도티형 올라올라그래 거짓말하네 잡았다 잡았다 어디있어 어디 어디 파란색 킹타워 됐네 탑으로 올라갈게요 탑으로 올라갈게요 한명 찾았구요 탑 위에서 봐야겠어 어딨어 겔라비누 남았나? 아 내가 아까 비누 봤는데 아 어딨지 비누가 여기 나랑 같은데 갔는데 좀 위쪽에 있어야 시야가 잘 보일거 같아 나는 아까전에 그 장소를 벗어놨었어 와 혼자 도망갔네 비누 형들 저는 진짜 거의 카멜레온 수법이에요 이거 진짜 제 색깔이 보호색이야? 야 그럼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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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려운거에요? 이거 노란색이라서 진짜 어려워 어? 도망가 어? 길 찾았다 찾았다 야 겔라 겔라 남았어 야 우리 다섯명이 겔라 못찾으면 진짜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한데? 노란색 노란색 30초 얼마 안남았어 10초 남았어 40초 40초 야 17초밖에 못했죠? 다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10초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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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탑이 나와라 나와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계속 있었으면 안걸리는데 왜 내려와 바보야 아 진짜요? 쫄았어 쫄았어 어? 로얄자이언트 보소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저 진짜 감쪽같지 않았어요 오 잘 숨었다 저 노란색이라서 저기 노란색 숨어있으면 모르더라구요 어 저기 올라갈 수 있구나 포그라이더 보여드릴게요 포그라이더 어딨어? 예이 야 내 돼지 죽게 돼지 너 친구가 없잖아 돼지 탈 수 있잖아 이 게임 아 맞다 돼지 탈 수 있지 야 돼지 태워줄게 어떻게 해요 나 돼지 타고싶어 저 외로워 야 내 다운그라이더 그걸 들어봐 오케이 아 그래? 아 시간이 금방 간다 여기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두워서 와 이제 9초밖에 안 남았다 잘 안보일 것 같은데 아 나 숨어야되는데 여기 숨어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풀려났다 어 풀려났다 못 숨었는데 아 또 먼저 잡히겠다 이거 아 비두역 파동 어디갔어 파동 어디갔어 여깄다 야 아 안돼 안돼 내려와 시작부터 잡히다니 겔라또 거기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있습니다 잡으러 오세요 잡으러 왔다 아 진짜 놀랬어 아 저 위에 숨을라고 했는데 벌써 오셨어 저 위에 누구야 저거 빨리 잡을게요 호구라이더 위에있어 호구라이더 위에있어 호구라이더 위에있어 바로 위에있다 호구라이더 위에있어 호구라이더 불에타고있어요 호구라이더 불에타고있다고? 하하하하 뜨거워요 야 저거 뭐야 쟤 불타 창봉에 한폭 있다 야 근데 이번에 빨리 찾았네 벌써 술래 3명 됐네 3분이나 있네 누구 남았지? 창봉이랑 나랑 도티 도티창봉 테드 우리 빨리 흩어져서 찾아야돼 다들 탑 올라가요 빨리 여기 괜찮네 여기가 여기도 괜찮아 도티형 힌트줘요 나 너의 마음속 아아 으흠 뭐야 저 리액션은 와 다 불에타고있어 무서워 어머 보이나 보다 창봉이형 어디 다 보인다는 뜻인데 어? 어딨어요 창봉이형 나 나 밑에있어 밑에 어 근처있다 근처있다 오 오파바도그 호구라이더 지나간다 호구라이더 봐봐 호구라이더 밑에 빠졌다 아 어 불탄 일법이 구경하고있다 호그라이더 구경하러 갔다 어디야? 어 나 일법이랑 눈 마주쳤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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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근처에 바바리안이 있어 나 근처에 바바리안이 있어 어 뭐 그림 안에 있을수도 있어요 그림 다 뒤졌어 형는데 안 돼 도망쳐야겠다 그림 안 돼 그림 있어요 그림? 어 누가 액장 야 누가 나 숨어있는 액장 부셨어 야 액장 부수면 안되지 야 나 숨어있는데 액장 부수면 안되지 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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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액장 액장 나 액장 다 들어왔는데 1분 남았어 아 뭘 보여줘요 아 뭘 보여줘요 사기 아니야 위에 호그라이더 하고 있어 위에 위에 호그라이더 하고 뚜리뚜리 있어 위에 어 바로 위에 뚜리뚜리 있어 아까 진짜 파파독 나랑 거의 다섯칸 거리까지 왔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어 바로 위에 비누형님하고 호그라이더 있어 뚜리뚜리하고 호그라이더 있어 뭐야 오파바독 지금 방금 또 지나갔다 나이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네 여기네 어디지 아 기분좋아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여기 진짜 여기 되게 잘 보 30초다 어디지 저 근처에요 지금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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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창봉이 형이 너무 유리한게 스킨이 여기 블럭 색깔이랑 너무 똑같애요 와 이거 진짜 보호색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웃겨 아 파파다고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갔어 저 창모로 임페르노드래곤인데 여기 맵 색깔에 하나도 없어요 초록색 재밌었네요 제가 그래도 계속 가만히 숨어있는 것보다 액션을 하는게 좋겠어요 댓글로 그러시는 분들 있도록 아 왜 자꾸 저기 보인다 보인다 하지마세요 도티님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걸리면 저 여러분들을 찾으면서 그림을 일곱개 얻었어요 아 그림 떼지말라 그랬잖아요 아 죽었어 야 그래도 우리 창봉이가 마지막판에서 하드키리하고 딱 혼자 살아남았네 역시 게임을 잘해요 우리 퐁티비 퐁티비 하창봉님이 장난아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컨텐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클래시로열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슬레이잡기 컨텐츠랑 다들 적응도 잘하고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별 문제없이 원래 마크하는 분들처럼 재밌게 플레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 딸과 굵게이 한마디씩 하죠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겔라 겔라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했고 앞으로 또 다음에 초대해주시면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겔둥이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겔둥이들 사랑해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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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리 파파도 네 짧고 굵게 파파도 님도 오늘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방송을 잘하시네 다음 우리 폭님 저는 다음에 잠뜰림이랑 하고싶어요 잠뜰림 불러주세요 잠뜰림이랑 콜라보 하세요 네 다음은 마지막 테드형 네 마인크래프트 자주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리앱떠리앱떠려 그 테드형 유행어 있지 않나 예쓰잼 한번 해주세요 예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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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컨텐츠가 예쓰잼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특별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램이맘 뿅안녕 오!!! 오~~ 때려 때려 때려! 오~~ 이야~~ 벌로는 진짜 벌로는이야 벌로는 진짜 벌로는이야 벌로 때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